제약바이오 브리핑 시작합니다! 미국이 밀어주는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삼바에피스 탄력반납! 미국이 바이오시밀러 밀어주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수혜를 받을 국내 업체로는 바이오시밀러 대표주자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속한 연구개발로 시장을 선점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EU와 2억 패분 계약의 노바백스 관련주 동반 상승! SK바사, DR잼, 캐몬! 미국 제약기업 노바백스가 유럽연합과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SK바이오사이언스, DR잼, 캐몬 등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노바백스는 유럽 집행위원회 측과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후보인 NVX, 코브 2373 선구매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8월 노바백스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해 현재 노바백스 백신 시생산 중에 있으며 캐몬과 DR잼도 노바백스 관련주로 거론되며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캐몬은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비임상 연구를 위탁 수행한 바 있고 DR잼은 2대 주주인 후지필름의 자회사가 노바백스 백신 후보물질 위탁 제조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K블럭버스터 키드주 유한양행 폐암신약 렉라자 건강보험 적용 초고소 올해 시판허가를 받은 유한양행의 폐암신약 렉라자정은 대표적 폐암치료제인 타그리스와 비견되는 국산 신약입니다. 그런 렉라자정이 급여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비소세포암 환자의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평가됐는데요. 특히 국내 의약품 품목허가부터 보험급여 적용까지 단 165일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대한암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폐암학회 등 관련 학회는 렉라자는 기여가 된 타그리스와 비교해 유사한 효과를 보였고 낮은 심장독성 위험과 수용가능한 안전성 결과를 입증했다며 타그리스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올리자 한국 바이오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위탁생산업체 순이익률 또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기로 계약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올해 4분기부터 바이오 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한 임상 데이터를 일부 발표하고 내년부터 바이오 산업 전반으로 기대감이 반영되면 죽과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진단했네요. 이상 제약바이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